서예가이자 독립운동가인 백당 정기현 선생과 문필가인 고은 최치원 선생의 뜻을 기리는 전시회가 오는 27일까지 창원 3.15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. 이번 전시회는 올해 경남 등록문화재 1호로 지정된 고 백당 정기현 선생의 창원 팔경도와 묵란 병풍이 처음 일반에게 공개됩니다. 옛 창원군 출신 백당 선생은 백당 시집과 병풍 등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